바로 줄이고 ok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 해주는 남자 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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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터 훈 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옥토 데van 라는 게임이에요 저번에도 해봤죠 아직 할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집 오 오우 조작법을 까먹었어 생각해보니까 어 맞다 이거고 요거고 어 잠깐만 야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내가 이거 아 오케이 이게 이건가? 조작법을 잊었어 괜찮아 잘 갈 수 있을거야 잠깐만 부엌으로 가라고 아 이거 너무 시끄러워 이거 너무 시끄러워 잠깐만 아우 아우 나는 근데 왜 양복을 입고 잤을까? 오오 잠깐만 머리가 아니 다리가 찢겼잖아 올려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올리라고 아니 이 팡 뭐였지? 어 컨트롤하는걸 잊었어 새까맣게 잊었다고 손 아니 이건 발인데? 발이야 아 그래 발이면 어때? 끄면 되잖아 안되네 자 팔을 올려 팔을 올려 친구야 아 그래 이거군 오케이 아 됐다 후휴 됐어 후후 힘들었어 어 잠깐만 부엌으로 나가야돼 어디가 부엌인지 모르겠는데 오 나 발을 못음... 어 됐다 으악 후휴 문을 열어 오케이 안녕 우리 애기들 어휴 아니 뭔일 없어 어 괜찮아 하나 부엌은 저기다 아이들한테 최대한 사람같이 모여야 된다고? 됐어 어 됐어 어? 우리 자기 커피 야 나 커피 만들라고? 잠깐 아 잠깐만 어 왼발이 껴서 그래 왼발이 잠 어 식탁이 껴어 미안해 잠깐만 어 다 왔어 이거 키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오호 어 여기 잠깐만 음 나는 지금 커피를 해야되니까 말이야 조용히 해줄래? 아 이거 이거를 대야지 됐어 왜 안 돼 이거 고장난거 아니야? 아 저기 있구나 잠깐만 여기있다 커피가 에 이거를 얻다 부어 오오오오 요거를 잠깐만 어 흐르고 있는데 괜찮아 어 원래 그 조금씩은 흐를 수 있어 어 흐르는건 괜찮아 어? 아 놔버렸다 잠깐만 어 괜찮아 어 거꾸로 떨어지진 않았잖아 그치? 자기 기다려봐 어 커피를 만들어줄테니깐 어 어 어 아 아 하 잠깐만 여기서 음 요렇게 해 그 다음에 이걸 들고 어 이걸 요렇게 넣는거 아니야 아 됐다 후우 됐어 이거는 필요없어 켜 후우 난 최고야 난 최고의 바리스타야 넌 이걸 알아듣니? 자기? 자기 이걸 알아들어? 제가 스테이시? 우리 딸이지? 우유 아니 너가 스테이시니? 잠깐만 자기 내가 아직도 이름을 몰랐네 생각해보니? 우유를 일단 꺼내는건 맞아 우유를 꺼내 됐어 어 이건 제대로 꺼내야지 제대로 됐어 여기서 요거 요건 사이다 아니야? 술인가? 됐어 필요없고 쩍어 아니 아니 어 어 오케이 됐어 어 움직이자 됐어 이거지? 자기야 아 스테이시는 너가 아닌가? 스테이시는 딸인가? 무지개? 나도 모르겠다 됐어 컵 컵 어디있니 스테이시? 거기 있었어? 고마안 오 됐다 야야 나를 어 역시 아이들이 아직 교육을 덜 받았어 아빠를 치고 그러네 너무했지 응 응 어 어 자자자자자자자 발을 꺼내 발이 꼈어 됐어 어 자기 커피를 나오 어 오늘 아침부터 힘드네 후우 시서 앤 타더 소스 아핳 마신거야 이거? 됐다 후우 뒤뜰러 나가자 난 언제까지 양복을 입을진 모르겠다 출근하는 건가 나? 나도 날 모르겠어 버거를 입기라고? 오늘 정말 피곤한 하루네 쉽지 않아 위에 있는 거부터 이거를 어? 어 그래 됐다 됐어 됐어 됐지? 됐어 후우 난 최고의 요리색은 됐다 어 이거 아니야 핫소스 핫하핫 핫소스는 됐어 핫소스 따윈 안 먹어 됐어 어 우리 가족은 싫어하는 어? 매운 거 싫어하니까 괜찮아 어 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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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따라 힘드네 아우 팔이 꼈어 참 아우 넌 왜 이렇게 중얼거리니? 자기 자기 오늘따라 말이 많은 것 같아 어? 어 아우 후우 와우 됐어 이겼어 가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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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지 길막하지 마 너 음 어 음 음 아 아 후우 흐어어 어 이건 익은 거 맞니? 근데 어 됐다 후후 어우 그지? 요리 잘하지나? 잡초를 뽑으라고? 잡초기 어딨어? 넌 근데 왜 날 보기만 하니? 후후 아..잠깐만 잡초기계가 어딨을까? 잡초기 어딨어? 흠 어우 자기 난 지금 몹시 화났다고 어딨는거야? 잡초기를 어디다 놨어? 잠깐만 어딨지? 토끼 어 나 지금 몹시 화났거든? 장작을 패라고 어우 이거 뭐? 놔봐 놔봐 놔놔놔 진정해 놔 됐어 이거를 집고 올려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요걸 잡아 잡고 어우 일단 내가 돌자 어우 하아 하야 어 흐흐흫 야 무슨 장작의 달인이야? 장작팩이? 어? 뭐 건드리기만 했는데 부서지네? 어 됐어 뭐? 후야 하하하 이거는 뭐 어 야 도끼를 어디까지 날리는거야? 어 내가 오늘따라 힘이 너무 세네 오늘 힘이 과하다 아우 됐어 내 비록 자세는 안좋지만은 한방이야 음 어우 됐군 잡초를 뽑으라고? 가지가지 시키는구만 이거 어 어 됐어 가자 개미 먹을 수 있어 그치 안에 있나? 야 실내에 두진 않을거 아니야 그치 아 저 안에 있나? 저 창고인가? 어 우리집인데 내가 집을 몰라 어우 힘들어 됐어 아 야 이게 아니다 공 누가 넣어놨어 혼날래? 어 어 비켜봐 다 비켜봐 야 날 괴롭히지마 오 됐다 잡았어 잡았는데 어 문을 열어야 된다고 발로 열어 그치 껴어 아 됐다 어 쉽지않구만 쉽지않아 깎어 깎어 됐어 어 깎인다 어 놓으면 안되지 잡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오케이 좋다 잔디 깎는게 이렇게 하면 힘들다니 어우 아야 손으로 뽑는거 없다 힘드네 어? 어우 됐어 나 어 어 야 이 게임에 난이도는 정말 어떤 게임보다도 어 엄청난거 같애 자기야 그니까 꽃을 왜 여기에다 어? 잔디는 너가 깎자 인간적으로다가 요리도 내가 해 청소도 내가 해 커피도 내가 같아 이거는 뭐 어? 문제 있어 이거 응? 아 혹시 직장은 내 직장이 여긴건가? 양복을 입고 있는데 계속? 어 아니면 얘 옷이 이거밖에 없는걸수도 있어 잠깐만 이거 마 먹어 아이 아 어 됐어 허어 됐어 아 잡초를 뽑으라고? 꽃을 최대한 얌전히 둬야돼? 정말 어려운 게임이구만 어 에 야 잡초를 누가 심어놨니 이거? 뭐가 이렇게 정교하게 내 있어 잡초가 말이야 어? 자기가 뽑았어? 뭐야 야 누가 행복한 집이라 지웠냐 이거? 스테이지 이름?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이건 뭐 노예 아니야? 노예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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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오오오오오 오오오 어떻게 멈춰 이거를? 어떡하라고 어떻게 아 이거를 그래 이 두개를 저 안에 넣으면 되겠다 아우케 아우 됐어 날 노리는 세력인가? 에 뭐 어디갔어? 으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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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건드린 이유가 분명 있을거란 말이야 식료품점? 그걸 또 나보고 사라는거야 지금? 뭐야 아내도 뭔가 날 노리는거 같애 뭔가 예사롭지 않다 야 다행인건 정말 정말 다행인건 운전은 내가 안하네 네 이렇게 해서 행복한 우리집 스테이지를 클리어 해봤어요 음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한 집은 아닌거 같애요 약간 남편이 노예느낌도 나고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오겠습니다 더 마른 영상은 저 테스트온의 유튜브 채널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간단하죠?